충남도가 지역주민에게 꼭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만듭니다. 도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일자리를 만들고 인적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고용지원부의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2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지역의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주도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와 함께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고용 촉진, 능력 개발을 추구하는 특화 사업입니다. 지난달 중순에 대전고용노동청과 지역약정을 체결하였으며 기전융합설계 전문인력 양성과 대졸 미취업자 반도체 장비 제어 전문인력 양성 등 지역특화사업과 연구포럼 등 총 4개 사업을 본격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충남도는 본격적인 사업이 시작되는 이번 달 3월부터 일자리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집중 홍보해 더 많은 도민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CNI 뉴스 김나은입니다.